거시였다 양복 입은 신사가 여리쯤은 앞에 스멜을 맞는데 왜 맞을까 왜 맞을까 우리는 한 가지 돈이 없어 들어갈 때 뻥을 내며 들어가더니 따올 적엔 돈이 없어 쩔쩔 매다가 뒷문으로 도망가다 붙잡히었어 메르 헐맛 누나 메르 마하 누나 웃었다 웃었다 왜 이렇게 무서워 웃음아 돈 없으면 집에 가서 핀댓떡으로 처음 먹지 한 굳없는 큰 다리 하여 요리 집이 문야 기생 집이 문야 아버지가 모아둔 아까운 천재산을 탈바람으로 아버지가 모아둔 양복에 양복을 지펴가 여울이지만 쳐다보긴 청자는 신사 같지만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내 맘는 꼬리야 내 맘는 꼬리야 웃음아 웃음아 예헤헤 웃음아 예헤헤 웃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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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 없으면 집에 가서 핀댓떡에 붙여 먹지 한 굳없는 큰 다리 이 요리 집이 무어냐 기생 집이 무어냐 하! 예헤헤 하하